내일 가홍 이사회 열리는 거 알죠? 오늘은 간단한 미팅이라 저만 참석합니다. 아, 강변이 좀 불편하려나? 김영우 이사장과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. 부대표님이랑도 이렇게 불편한데요, 뭐.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. 혹시 신데렐라 스토리 꿈꾸세요? 가홍 외부 법무팀 강변이 그만둔다고 해도 뭐라 그럴 생각 없는데. 부대표님이 그러셨잖아요. 누군간 할 일이라면서요? 눈 가리고 아홍, 그럼 뭐가 달라지냐고. 역시 강변이네요. 그럼. 아, 아우 나 갑상선. 신데렐라? 신데렐라. 얘 은근 낮두꺼운 스타일이네. 왕자님 한 번 보겠다고 개모와 언니들 있는데도 굳이 파티를 간 거 아니야. 법조계의 신데렐라. 아, 나 컨셉 잘못 잡았어. KB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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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